이 닌인 것들이. 이 닌인 것들이. 내 피부 탁식 머리 대조 됐지. 더 빛나지 동그라미 큰 빛인 걸고는. 직접 찢어 내 청바지 이건 내 디자인. 이거다, 이거. 어디가 틀린 거야? 이거, 이거. 이거라고? 대조 됐지. 이거 아니야, 이거. 됐지. 망했어. 망했어. 왜? 다 틀리니까. 대조 됐지. 대조 됐지. 붐카, 붐카 하자. 오랜만에. 붐카를 해요. 저희가 개인기를 모아서 100%가 되면 붐카가 출발하고 틀린 부분에 깩 소리가 납니다. 근데 제가 알기로도 워낙 성적 분석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져요. 보여주세요. 한 번만 보여줘요. 누구, 어느 상황입니까? 우리한테 얘기하자. 누구야, 누구야? 국밥. 국밥 맛있어? 국밥 맛있어요? 내가 왕이 될 상인가? 진짜 대박이다. 관상가의 양반. 나 이거 홍대모사 하는 사람 처음 봐. 종아리 두 개지요. 블라디보스크에서. 그 친구들 내가 뽑았습니다. 관상지. 너무 재밌다, 너무 재밌다. 정우성 씨 조금만 더 가능합니까? 생일 잔치에서 만난 정우성 씨 가능해요? 내 생일이 와줬었구나. 진짜 똑같아. 진짜 똑같아. 진짜 똑같아. 국밥 먹고 갈래? 나 너무... 너무... 80% 올라갑니다. 혼자서 80%. 혼자서 80%. 너무 웃긴 게 오빠 선배하고 살 때 우리 맨날 그만 좀 해 이러거든요. 여기서는 와우 하고 오빠 신나서 더 해. 나는 사실 하나 더 하고 싶었어. 더 해, 더 해. 누구야? 여기서 하나 더. 원빈 선배님. 원빈, 대박. 대박이다. 되게 어려운 것만 하시네. 입모양을 입모양 좀 잘 봐주셔야 돼. 오빠 여기서 날개 자랐다. 내 핑계되지 마. 1박. 처럼 돈으로 새겠어요. 진짜 미쳤나 봐. 얼마. 이게 뭐야? 왕이 대상인가? 진짜 똑같아요. 이거 어떻게 할 거야? 파이프라미아! 자, 분사 시동 겁니다. 나 오랜만에 거네. 오랜만이다, 진짜. 궁금하다. 첫 줄. 오케이, 오케이. 다행이다. 우와, 잘한다. 두 번째 줄 갑니다. 옵니다. 저쪽에서 옵니다. 온다, 온다. 둠카 옵니다, 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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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귀걸 인이다. 귀걸 인. 인이야, 인이야. 인이야, 인. 여기까지가 분카입니다. 인이야, 인. 한심의 금빛이었으면, 으으으으으으으으응. 이렇게 해주실 거예요. 그렇지. 너 정말 죽다 살아나. 저 형 진짜 졸여해. 오빠 혈액순에 전 안 보는 것 같아. 저 형 만사의 진심이어서. 한해 일어나 주세요. 내가 말하셔도 결국! 불러주세요! 타내 피부 탈색머리 대조돼지 더 빛나지 동그라미 급비딩기 거리 직접 찢은 내 청바지 이건 내 디자인 잘한다! 잘한다! 과연 동네 형의 꿈은 들어줄 수 있을지 결과는! 화면으로 만나봅니다! 그러지 마 과연 대박 잘한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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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걸! 애연!